그럼 제가 쉬운 동작만 알려드릴게요. 포인트 안무! 어떤 안무죠? 태양을 가리는 춤입니다. 태양을 가리는 춤? 네, 이렇게 해서 삐잼 삐잼 하고요. 삐잼 삐잼 하고 털어주시면 돼요. 완전 잘하세요!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털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냥 삐용 삐용 해주시면 됩니다. 삐용 삐용 네, 이거면 다 하신 거예요. 아, 그러면 노래랑 한 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. 뮤직! 뮤직! 아, 준비됐나요? 아, 저는 되는데, 네. 아, 그쵸. 늘 돼있어. 자, 뮤직 큐! 오, 대박! 오바드예요! 됐다! 됐다! 오, 너무 잘하시는데요? 오늘도, 오늘도 해냈습니다. 내가 가장 행복할 땐 언제다? 만화 볼 때라고 쓴 것 같습니다. 아, 만화 볼 때. 아,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보다 만화를 선호하시는 건가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럼 선호하시는 이유는? 어, 저는 좀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판타지적인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자,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엇을 한다? 아, 이걸 하신다고요? 와... 만화 본다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자, 지금 뭐 대단한 거 적었나 생각했어요. 아, 뭐 대단한 거죠. 만화 보는 거. 아, 네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